안녕 행아 오늘 서귀포 혁신도시 근처에 숨골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숨골 있는데 숨골공원 같아 거기 네이버에서 찾아봐서 왔습니다 그럼 둘러 옵시다 가자 아 나무 좋네요 예쁘게 예쁘게 잘 꾸며졌다 여기 돌을 착 입고 여기도 멋지게 그 차 이거 딱 있네 딱 앉아서 수다 좀 떨려는 거 커피 한 잔 먹고 이리로 가자 멋있게 잘 못 가놨네 이런데 걸으면은 힐링 되거든 그냥 이렇게 걸어서 뭐 걷는 것도 좋잖아요 싹 다 조성하면 예쁠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거 쫙 흐네 맞죠 더 정원이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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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드세요 응 그 뭐냐 서울 올라갔다 와서 서울 가서 버스로만 운동했어요 너 건너집을 가봤는데 여러 장 cosas 같이 먹으러 왔는데 sho 돼웠잖아 밥은 지금 지침을 만들고 국물way 깜비맣고 소울과서 맛있는 거 뭐니 먹었어요? 국수도 만원짜리 먹고 뭐 다른 거 먹은 거 없어요? 김밥도 먹고 김밥도? 밥도 제가 무시거해 식판에 응 도마도도 먹고 도마도도 먹고 응 사과도 먹고 사과도 먹고 잠은 맨날 침대에서 잤죠? 응 저 누구쪽은 침대에 이틀 자고 이틀 자고 거구석 응 모욕 다 하고 한푸덕 머리 꼼꼼고 한푸덕 머리 꼼꼼 놀이기구 몇 개 탔어요? 응 놀이기구 몇 개 탔어요? 몇 개 놀이기구 몇 개 탔어요? 몇 개 놀이기구 몇 개 탔어요? 서너 개 타네 서너 개 응 제일 재미난 게 뭐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하늘로통 올라가는 거 거 타고 그거 제일 재밌어? 아닙니다 거 와 농복엔 맛 겁나 뱅게 겉하고 동글락한 거 타고 응 스카머니들 들어가네 버스로 차탄 들어가고 세 개 타서 스카머니들 얘들아 응 응 세 개 탔 거기 들어가네 놈 타는 거 하늘로통 올라가는 것도 겁나 뱅게 그거 어떤 거 그거 타라고 어떤 거 아닌가 응 안 탄 사람도 있죠? 진짜 차? 응 겁나 그냥 안 차는 사람도 있고 우리 먹은 데 겁나 그냥 안 타던 듯한 게 다 저게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하는 거 꺽